메뚜기 얼마나 잡지? 여기 메뚜기 있다! 메뚜기 잘 찾아봐! 오! 날라갔다! 엄청 멀리 날아 여기 안경 썼어? 안경 안 쓸네 메뚜기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지성이? 여기 안경 안 쓴 거 같아 안경 어디 있어? 잡았어! 아빠 통에 넣어 이제 통에 넣을 수 있겠어? 통에 있는 스테게 같은 거 있잖아 지효야 니가 스테게로 잡아 여기 여기 안에 넣어 여기 뚜껑을 잡아 안에다가 넣어야지 아빠 한번 해볼까? 그 안에다가 너가 손을 넣어야지 여보 여기 개미들이 들어왔어 아빠가 해볼게 누르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죽어 자 먼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여기서 잡았잖아 그러면은 이 끝에다가 원래 끝에 놔야겠어 끝에 놓고 얘네들 줄을 이렇게 잡아 그러면 못 빠져나가겠어 그 상태에서 줄에다가 이렇게 잡았다 이걸 놓으면 잡았다 통 안에 넣으세요 지성이 놀래? 다해 준비 다해 준비 다해 준비 한 마리 성공? 한 마리 성공 한 마리 성공 열 마리 잡자 아니야 한 마리 잡아도 돼 네 한 마리만 잡을래? 네 그리고 다른 애 잡을래 다른 거? 한 마리 성공 한 마리 성공 다해